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지난 수개월간 상당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죠.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차트 그리고 추가로 나올 압재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영상 후반부에는 다음 주도 테마, 히든 종목까지 안내를 드릴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자 먼저 엔캠의 재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2차전지 전액 관련 종목인데요. 전액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의 4가지 핵심 소재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전액의 국내 생산 1위 기업이 바로 엔캠이고요. 글로벌로 보면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1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이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엔캠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액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전액은 화학물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엔캠은 조지아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죠. 또 추가로 미시간이나 텍사스, 켄터키 등의 신규 공장을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액은 신규 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이 전액의 특성에 있습니다. 전액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바로 이 양극재,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으면 이 사이에 리튬이온이 왔다갔다 이동을 하면서 충전도 해주고 방전도 해주고 출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액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이 리튬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면서 출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배터리는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대부분의 화재 사고가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나 안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전액입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는 예를 들어 기존의 엔캠의 전액을 안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신규 업체 걸로 교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엔캠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면서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21년도에는 2천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22년도에는 5천억, 23년도는 비슷했지만 올해 24년에는 1조에 가까운 매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안내드린 대로 특히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4년뿐 아니라 25년, 26년 쭉쭉쭉 증가해서 나중에는 연간 생산이 100만 톤까지 캐파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LG와 SK와 함께 북미 시장의 메인 벤더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이었죠. 최고점인 날 흐름을 보더라도 이날 코스닥이 마이너스 1.3%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강했던 건 맞습니다만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꽤나 긴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은봉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직전 고점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날이었죠. 2월 21일 역시 양봉에서 상승분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한 뒤에 짧게 조정을 받고 재돌파는 하는 이 시점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밀리면서 꽤나 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이 짧지 않아요. 이 구간이 기간으로 치면 한 1개월 정도 좀 넘었고요. 하락폭으로 보면 마이너스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쌩으로 몸빵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그냥 몸으로 견딜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하지 못해서 차익실현을 하고 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지지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지 확인한 뒤에 재상승의 2차 파동이 뛰어들 것이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도 참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조정을 살짝 위로 주곤에 있는데 다음 나올 전환사체 오버행 물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환사체 7회, 8회, 9회, 12회까지 이렇게 있는데 앞선 물량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24만주, 8만5천주, 7만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월 10일에 나올 수 있는 40만주가 넘는 물량하고 6월 2일에 나올 수 있는 160만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치면 200만주가 넘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루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을 때는 30만에서 60만주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고 거래대금이 터질 때는 100만주에서 300만주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200만주가 시장에서 물량으로 나온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또, 이 물량이 나온다는 것뿐 아니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후속 매수세가 붙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6월 2일까지 물량 소화하는 거 확인하고 살 거야. 지금부터 사서 괜히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10%, 20% 혹은 이때같이 마이너스 30%를 견딜 생각이 없어. 난 이거 다 지켜보고 나서 지지성 확인하고 나서 재진입 시점을 잡을 거야. 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에 차이가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오버웨어 물량, 전화세차의 물량의 평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때리기 위해서 주가를 더욱더 크게 상승시킬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평단입니다. 보시면 7만원 전후가 되죠. 현재가가 얼마죠? 37만 4천원입니다. 그럼 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바로 판다고 하더라도 또 시가총액이 이미 7조에 가깝게 육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상당히 무거운 지정목을 무리해서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승하는 도중에 따라 붙는 것은 사실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조정이 확실히 보이고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지 라인을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짧게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거야 혹은 짧은 스윙으로 접근할 거야 그러면 이런 하단 라인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또 신규 트레이딩 신규 진입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죠. 010-4903-4619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대응 방법과 타점 꿀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수익 낼 종목은 엔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있죠? 자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인데요. 재료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죠? 근데 AI 반도체에는 많은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게 무엇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전력 관련주 변압기, 재룡전기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재룡전기 그 뒤에 전선주 올랐죠? 전선주, 구리 관련주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가온 집세가 상승을 했는데 이 다음에 이어질 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물량을 계속 모이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이는 작업을 하고 살짝 올려주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랑 앞서서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번씩 올리고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아까 NKM의 쉬어가는 구간 혹은 상승 초반에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히든 종목을 또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010-4903-461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종목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NKM의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수금이나 다른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계좌 잘 지키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